쵸비 이거 해볼까? 코! 아니, 혀 말고 코! 아니 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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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 귀여워 가만히 있어봐 아 귀여워 스트레칭이 뭐지? 저런 거 좋아하시나 보다 저거 집순이들이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네 그쵸? 그만해 집중하면 시간이 진짜 금방 가 저게 은근 힘들어요 저게 옆에가 살짝 걸쳐졌어요 어 아 힘들어 아 아 누군다 아니 누워 누워 아 누웠다 재현아 아 재현아 저 지은이 저 지은이구나 저 지은이구나 내가 아는 지은이가 맞네 아 심심해 나오면 바빠 뭐하는데? 아이유 씨의 목소리를 듣다니 너가 놀아달라고 해도 놀아줄 수 없어 나 놀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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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심심해 끝나는 거 봐서 놀아줘 갈게 진짜 아 좋아 어 몇 시에 끝났는데 몰라 지금 확실하게 몰라 뭐죠? 응 많이? 그러면 저녁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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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자 알겠다 아 나오시는 건가요? 낚시 성공 아 다행이다 저거 안 됐으면 계속 저렇게 있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 무서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힘드냐 화장을 좀 해야겠어요 천천히 일어나야 돼요 빈혈 와요 계속 누워있다가 비가 오니까 좀 잔잔한 걸 들을까? 아이유 씨의 선곡 아이유 씨의 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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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노래가 나왔는데 응 가사가 너무 공감되는 거야 홀로 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? 응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말해봐 공감되는 노래를 들으면서 온 적이 있어? 운 적 있냐고? 있죠 난 노래 들으면서 온 적은 없어 없었어? 그러면 난 네 노래 듣다가 온 적이 있는데 정말 징그러워서 말 못 해 다 너 노래 듣다가 울었어 아니 나는 네 콘서트에서도 눈물이 막 핑 하는 거야 진짜? 응 무슨 노래 들을 때? 그냥 다 네가 춤출 때도 난 슬퍼 야 그거는 춤을 좀 슬프게 춰요 제가 진짜 픽픽 너무 조그매가지고 마시멜로우 할 때도요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오 너무 슬퍼 마시멜로우 진짜 그냥 추다가 저렇게 얇은 아이가 마시멜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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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춤추는 모습이 아이고지 안 열심히 한다 아이고 열심히 한다 쟤 근데 너 춤 진짜 많이 는 거야 많이 늘었지 진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 댄스 가서 됐다니까 네가 진짜 나를 많이 놀렸어 맞아 내가 무슨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아니 근데 근데 너무 귀여웠잖아 네 너가 나를 진짜 그런 걸 되게 귀여워한다는 걸 알았지 근데 네가 춤을 너무 잘 추는 애니까 하 내가 뭐라고 반박을 못 할 때 저걸 보고 그래 잘하니까 내가 뭐라고 반박을 못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뭐 춤추려는 일만 있으면 네가 저기서부터 웃으면서 와 이 놀리려고 저기서부터 웃으면서 맞아 놀리려고 네가 공연에 오면 그게 신경이 항상 쓰였지 아 뭔가 잘하고 싶다 이런 나는 너한테 춤으로 얘기를 하지만 너는 나한테 이제 음악으로 얘기를 하잖아 보컬로 응 좋아 오늘 좀 잘했어 좀 나아졌네 오늘 잘했어 아 오늘 라이브 좋았어 막 이러고 서로가 서로 18인데 18, 19인데 너무 귀엽다 그래도 그 당시에 18, 19이면 다 알잖아 우리가 18, 19도 노래를 하니까 응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가을 다는 거야 정말? 응 어른이 된 거야 어른 어우 나는 조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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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런 얘기 진짜 언니들 오빠들한테 못하고 동생들한테 못하잖아 맞아 맞아 또래들끼리 할 수 있는 진짜 또래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랑 이거 아마 보면 진짜 언니 오빠들이 뭐라고 하겠지만 맞아 뭐라고 할 거야 지금 시경오빠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어 못마땅한 표정 짓고 있어 저 지금 아니 태훈아 오빠 표정 봐 나 지금 못마땅한 표정 짓고 있었는데 다일루프 아 진짜 어떻게 딱 캐치했네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되게 Philadelphia 아빠 엄마 오빠 하한 부строй 한번 난 choice 네 아멘